자 선착장에 가기 전에 아마존에서 우리 웅커피를 가려고 안 먹으려고 했는데 우유 안될 것 같아서 이렇게 보내세요 아마존의 아마존 커피에서 라떼 한 잔 아이스크림을 사서 갈게요 주문할게요 여기 잘 먹을게요 시원해요 이거 초콜릿 먹어서 맛있긴 했는데 되게 먹었어요 일단은 배신 냈거든요 우리 아마존은 여기 바로 보이더라고요 조그맣게 삼겹장 가득 주추냉이 그래서 오늘은 라떼 한 잔 먹으러 왔어요 왜냐면 커피도 먹어야 되니까 머리가 다 풀렸습니다 한지 얼마 안됐는데 바로 풀려버리네요 너무 넣어요 라떼가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여기는 컵홀더를 안 뜨네요 그래서 바지분도 이제 가보세요 지금 이 보세요 여기 스티커 같은 거 맞혀놨어요 문화가 하나를 hiçbir구 한다고 들고 가야죠 저거야 이제 빨리 해가지고 빨리 갈게요 두고 있지 다시 왔다니 걸어가야 돼요 저희가 벙더는 게 좋은 소홀 있다고 상담보도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 상담보도 상담보도 일부러 왔거든요. 신호등이 없어요. 여기 붙여있네요. 상담보도 왔어요. 상담보도 왔어요. 구글에서 ATM기기에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딱 보면 이렇게 상담보도 있어요. 상담보도 들어가시면 들어가볼게요. 들어가볼게요. 가볼게요. 이렇게 약간 골목같이 어두운 골목이라고 해야할까? 여기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여기 있어요? 여기를 자세로 맞추면서 가고 있어요. 조용합니다. 오직 Raisins 셀카 오렌지볶 오렌지볶 하아라 오빠 오렌지볶 아이콘사연 고고 고고 희로 안녕! Have a nice day! 혹시 오렌지 보드레테리언어가 없으세요? 다른 자리가 있을까요? 다른 자리가 없어요 내일이нев로 갈게요 여기가 새벽 사원인거 같은데 우리 가서 가고 갑니다 우리는 요번에도 사원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더우니까요 탑시하는거 같아요 탑시하는거 같아요 탑시하는거야 맛있었어요! 오렌지 맛보고 왔습니다! 에프소유에 왔어요! 드디어 갑니다! 먹으러 먹어싱! 소유스로 왔는데! 지금 나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광고백랑 미스틱 타임백랑 고개 먹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충분하네요! 너무 화났습니다! 고개나 푸샤푸샤! 보러 갑시다! 충분해 볼게요! 멋지시죠? 이거? 베이비 사이즈가 왔어요 망고 사이즈 쿠키! 베이비 사이즈! 원 원! 이게 다양한게 있거든요? 저희는 이걸 시켰어요! 베이비 사이즈로 해서 망고스티키 라이스랑 차이치깅 베이비 사이즈로 해서 2개를 시켰고요 그리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많네요 이제 나왔어요 이슈아 이슈아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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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봐 사랑해요 양바가 나빵 이게 찹쌀다'. 이렇게 Avant 으임 와 뜯을라 아 이스라엘 굉장히 맛있다 귀 Ottoman 조금 드셔보셔서 고객님 드셔보셔서 고객님 드셔보셔서 고객님 아직까지 뭐 나온 거 없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이 안에도 뭔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돼요 아니에요 아 너무 맛있는데 일단 저희 맛있게 엄매를 해볼게요 이걸 좀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정도 찍었으면 좋겠어요 오네요